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전상국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폴드 싱글입니다. 이 제품이 좋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PM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의 스펙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일단 60폴트 30A고요. 그리고 싱글 모터, 실키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유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폴드 미니 나인을 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대리도 해보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니 나인이 사실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출고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샘플로 한 대를 못 빼겠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일단 출고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폴드 싱글로 대리 컨텐츠를 하면서 여기 차에 어떻게 실리고 대리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접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보조바퀴가 없어요. 보조바퀴가 없고 그래서 얘를 접고 할 때는 발등을 좀 사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와서 찍어야 돼. 이 제품을 접을 때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여기 보조바퀴가 이렇게 누웠을 때 닿으면 골드핀을 뺄 수가 있었잖아요. 이 제품은 보조바퀴가 없는 대신에 이 스크래치 방지 여기 가공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접을 때는 킥 먼저 하시고 발등으로 살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골드핀을 빼시고 내려놓으면 이 스크래치 방지 부품이 있어서 스크래치는 안 나고요. 이렇게 세워놓고 접은 다음에 골드핀 이쪽에서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폴드 싱글은 원래 핸들바가 카본 핸들바예요. 기본이 근데 이거는 일반형 폴딩 핸들발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접히고요. 골드핀이 반대쪽 있네요.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 제품은 핸드포스트가 이렇게 폴딩이 되면 여기를 잡고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접힌 모습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죠? 거의 비슷한데 콤포가 이만큼 이만큼 더 짧네요. 콤포도 한번 접어 볼게요. 높이도 봤을 때 얼추 비슷한데 콤포가 이 정도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더 높습니다. 콤포로 대리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차종에 다 들어갔었고요. 이 정도 높이의 이 사이즈면 어떤 차든 대리 운전할 때 용이하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S-MAX9이죠. 접어 볼게요. 확실히 S-MAX9이 더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높이도 상당히 낮습니다. 높이는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더 낮네요. 대리를 해봤을 때 싣는 거는 가장 편했어요. 오늘 이 싱글로 대리를 해볼 건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싣는 게 아주 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얘가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무게가 이 친구가 한 29. 몇 29kg 정도 나오거든요. 듀얼인 제품보다 가볍기 때문에 아마 싣고 내리는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언폴딩 할 때는 이 제품을 기울어 주시고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발등을 여기다 사이에다 넣고 들어주시고 골드핀을 넣어주시면 쉽게 할 수 있고요. 핸들바는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M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제품이 켜집니다. 폴드 싱글로 대리를 해보면서 어떤 차에 싣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일단 안산에서 핫한 곳은 호수동인데 호수동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폴드 원에서부터 이 랜딩기어 서스라고 불리는 이 서스펜션 구조를 사용했잖아요. 확실히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정자동으로 수원 정자동으로 정자동으로 지금 새설동 새설동 제가 발이 280 인데 이렇게 일자로 나도 발판을 다 사용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킥보드 만드는 회사 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리를 하는 콘텐츠를 찍고 있어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접고 이렇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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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우리가 수원여행 받아, 차량 제원이 있으니까 차량으로 elkaar 이렇게 다 이렇게 무게요? 29kg 29kg 근데 제품도 많이 있는데 정말 무겁긴 해요 다른 제품 뭐죠? 배터리하고 모터가 2개 들어가면은 고성능 깃보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속도가 80키로까지 나와요 스틸지로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다 알루미늄요 저희는 풀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배터리 고개네 그쵸 배터리가 우리가 용량이 좀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은요? 운행시간? 운행시간 시간으로 안보고요 저희가 그냥 뭐 맘대로 이렇게 풀악셀 하고 뭐 이렇게 연비주행도 해면은 120키로 140키로까지도 가는데 근데 그렇게 느리게는 안타잖아요 그럼 한 60키로 정도에요 어떤거에요? 기존의 키보드보다 가격대요? 네 가격대는 저희 이게 배터리가 몇키로 가요? 배터리? 예 기존 저기 키보드 그러니까 뭐 비교 대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평균치 평균치보다는 저희가 많이 높아요 저희 제품이 왜냐면 배터리가 뭐 없다라고 강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2배 정도 높아요 다른거 일반적으로 그냥 바라봤을 때 재료인전 명암스메 해줘요? 금액은 얼마죠? 요 킥보드는 이게 248만원인가 그랬거든요 대리비는 여기 어플에 돼있어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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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비방 downtime 입장의 허전생은 이거 1마듬어 자산업 cima 등 Critter R Chris 저희가 재료인전 회사가 아니면 카카오는 일부 스트 organizing 취소가 많다고 악개뺌 십 Government date 오늘 고음에 여기 사러 가고 일차장 직장이라 이름도 아ieved 어떤나uz 집 hoe 안녕! 지하주차장인데요. 지하주차장 언덕은 좀 잘 올라가요. 이 정도는. 뭐 몇백미터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몸무게가 110키로 정도 나가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간 버거워하지만 쭉 또 힘차게 올라가집니다. 금방인거 같은데?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인계동이도 사람이 많네요. 이렇게 빼실때는 이렇게. 오늘 시작은 새솔동에서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새솔동까지 돌아오게 됐네요. 폴드 싱글은 PM 기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유저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폴드 싱글로 대리를 해보니까. 뭐 주행 조향이나 그런 것도 되게 편했고. 물론 그 폴드 원에. 그 서스펜션이랑. 뭐 이런 시스템이 다. 동일했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차량이 쉬는데도.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콜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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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